난 요즘 많이 힘들었어, 승관이 많이 힘들었어, 네임 말을 안 해도 알아, 말 할 필요 없고 그냥 준비될 때 얘기해도 되고 얘기 안 해도 되고 승관이가 요즘에 기분이 좀 다운돼 보여서 승관이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원래 워낙 활발한 친구가 너무 조용한 게 오래 유지되니까 무슨 액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예 안 들더라고요 승관이가 약간 번아웃이 온 것 같기도 해서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책임졌잖아요, 승관이가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으려고요, 그냥 냅둘려고요 그런 시기구나,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힘든 게 약간 어느 생각부터 막 팀에서 약간 좀 내가 너무 동생이고, 형들은 내가 너무 동생이고 맞는데 역할로서 내가 좀 약간 좀 힘들 때 편하게 힘들다고 말하기가 뭔가 힘들어지게 된 그런 위치, 뭔가 되게 내가 그런 분위기를 잡고 있기도 하고 내가 팀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되게 크고 그러니까 어느 생각부터 내가 힘든데 힘들어도 이제 약간 내가 그걸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거든? 근데 이번에 그 힘든 나를 처음으로 내가 진짜 마주한 느낌이 드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스스로한테도 쉴 용기는 안 나는 거야 그것도 못 하면서 또 같이 있을 때는 또 같이 있을 때는 힘든 팀은 주구장도 되는 거야 힘드니까 이제 근데 칠 땐 쳐야 돼 그렇지 너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네가 팀에 대한 책임감이 커서 약간 그런 생각들이 많은 건 알겠는데 네가 없을 동안 열두 명이 네 자리를 채워줄 거야 열심히 하면서 채워줄 거야 그냥 그것만 알아주고 마음을 좀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 힘들면 힘든 거야 티내도 돼 뭐야 이 따뜻한 자리 내가 또 이런 거 못 견뎌? 미안 아 근데 진짜 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근데 이런 자리가 없었으니까 단둘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어우 갑자기 좀 밀라 안 난 난 넷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